여러분 와이키키입니다 와이키키 여기가 치즈케이크 베토리입니다 치즈케이크 베토리 여기는 인터내셔널 마켓 플레이스고요 원래는 로드에 있었던 마켓인데 자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 건물을 만들었는데 정말 예뻐요 안에 들어가면 정말 예쁜데 못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보는 걸로 해요 여러분 안녕 저는 지금 카피올라니 파크에 와 있습니다 핑키는 마켓 플레이스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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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 핑키가 완전 흥분을 해서 흥분을 해서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정말. 우리 핑키 진짜 너무 롱탈만에 와가지고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핑키 이거 다 풀렸네. 핑키. 가자. 핑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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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기 저의 버즈밴드가 오네요. 저쪽에 바닷가 쪽으로 가보자. 핑키. 핑키. 봄이야. 핑키. 핑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지금 카피올라니파크 옆에 바다 쪽으로 나온 공원인데요. 너무 예쁘죠? 뒤에 저희 남편하고 핑키가 워킹을 하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사람들이 바베큐를 하나? 여기 바베큐 할 수 있나? 저쪽에서는 지금 바베큐를 못 쪘지? 바베큐 냄새가 났었어. 어디 갔다 왔어? 잡혀 왔네? 하늘도 너무 예쁘죠?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좋다. 핑키의 워킹은 오늘 끝! 이제 저녁을 사러 가려고요. 아우 싫어! 햄버거! 오! 레인보우! 여러분 무지개입니다. 아우 진짜 아까 그 차 때문에 진짜 계속 열받아. 화나. 봐봐요. 스테이크리야. 그럼 최종 남자 나 처음 봤어. 야! 뒤에 빨차 있어. 다 뒤에 가야 돼? 전부 다 너무 비싸게 됐어. 그러니까. 갑자기 비오면 끝까지 진짜 끝까지 왔어.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블록을 지나가니까 바로 비가 내려요. 하와이는 이렇답니다. 날씨가 쨍쨍한데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마구 부리고 쨍쨍? 쨍쨍! 어디에서 쨍쨍? 쨍쨍! 여기가 쨍쨍 나와서. 아니. 비오는 햇빛. 선 나올 때는 쨍쨍. 어 여기 선 나와서 쨍쨍. 비 올 때는 주룩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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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룩주룩 쨍쨍. 주룩주룩 쨍쨍. 아 짜증나. 아 여보 나. 쨍쨍 쭉쭉. 어 뭐야? 저기는 선 때문에 쨍쨍. 어 쨍쨍 쭉쭉. 어떻게 돼? 여기는 비 오지? 쭉쭉! 비 오니까 주룩주룩. 어 주룩주룩. 아 귀엽다. 예예. 카카오 쿠키쯤. 저희는 지금 남편. 테이크아웃. 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너무 춥고. 춥고. 제 페이지를 봐. 안돼. 안돼. 오 귀엽다. 어? 여보, 너 너무 귀여워 핑키가 더 귀여워 핑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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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왔어? 왜 그래? 아까는 귀여웠는데 지금은 어글리야 여기 진짜 의부 진짜 많이 있어 진짜 여기 너무 좋아졌어 그치? 저 사인도 안 봐 여기 아이비엔빌딩도 이거는 밤에 보면 진짜 이쁜 빌딩이에요 디제이 맥스 디제이 맥스 아 피곤해 남편은 아까 샀던 비프스튜 저는 라면을 끓여 먹을 겁니다 라면 이제 물을 끓입니다 저는 라면을 끓여 먹을 겁니다 라면도 라면을 끓여먹을 겁니다 라면 라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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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